날씨가 더워서 카페에 좀 왔어요. 여기서 팥빈수랑 에스프레소를 좀 먹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앞에서 한솔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 더위를 좀 시키려고요. 전주는 정말 볼거리도 많고 정말 정말 재밌어요. 이곳저곳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전주, 부각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, 부각의 수도는 전주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. 이 팥빈수로 잘 먹고 힘내서 서울 올라갈게요. 안녕.